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소집한 이유는 우우우우우우! 이러지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나 둘 셋 야!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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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얀 마스크 빨간 마스크가 어린 아이의 입을 찌어놓으면 나는 이 가위와 실로 다시 꼬매주- 꼬매주는 아주 착한 의사지 까 까 까 까 까 까 까 아, 오늘 빨간 마스크님이 살인협회로 우리를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지? 음... 저기 빨간... 마스크들이 저기 모여있구만 안녕하세요? 하얀마스크님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하얀마스크님 안녕하세요 어서 하이 잘 지내시나 보군요 꺄꺄꺄꺄꺄 깔깔깔깔 잘 지내시나 보군요? 아니 초록 마스크군 왜 그러시죠? 요즘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 음... 요즘도 뭐 밤낮 할 거 없이 아이들을 시금치만 먹여서 잘 죽여주고 있답니다 꺄꺄꺄 정말 창인하구만 시금치만 먹여서 지식사를 시킨다는 건가? 꺄꺄꺄꺄꺄꺄 목에 막힐 때까지 꾸역꾸역 먹여주도록 하고 있죠 정말 편식하는 아이들을 정말 혼내주고 있구만 꺄꺄꺄꺄꺄꺄 오빠이를 만드는구만 꺄꺄꺄꺄꺄 어린 아이들이 건강해지겠어 꺄꺄꺄꺄꺄꺄꺄꺄 키도 잘 크겠어 꺄꺄꺄꺄꺄꺄 정말 창인하구만 우오오오오오 아니 에 주황마스크님 잘 지내쳤는지 모르겠네 아잇 그럼요 나는 여전히 못생긴 사람을 볼 때 피의가 쏠려 염산이 된 쿠토를 쏟고 있습니다 어잇 잠깐만 하얀 마스크님 눈이 정말 못생기셨군요 정말 무서운 귀신이구만 구토를 한다고? 너는 보라마스크 나도 나도 어른이 된 녀석들의 코를 탱강 자른다 나의 이 탐스러운 돼지코로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지 정말 무서운 녀석이야 너는 빨간 마스크님의 남자친구잖아? 파란 마스크? 근데 빨간 마스크님이 정말 눈이 났네 아니? 이렇게 별로인 사람이랑 사귄다고? 어이 잠깐만! 그레상에 끔찍한 걸 봤구만 파란 마스크님 아직도 수학문제 같은 걸 내시나? 여전도 밤낮없이 계속 수학문제를 내서 녀석들이 수학공부를 시켜주고 있습죠 무서운 녀석 저번에 골목길 지나가는 그 여학생 전교 1등 했다면서? 맞습니다 전교 꼴등은 전교 1등으로 만들어졌죠 무서운 녀석 정말 무서운 녀석이야 에? 아니 어디서 냄새나잖아? 어 뭐야 이 냄새 설마 썩은 녀석 이 썩은 냄새 도대체 뭐야? 뭐야 뭐야? 설마 그 그 그녀가 온건가? 아!! 어 어 노란 마스크잖아 어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번도 씻지 않았다던 그 노란 마스크 몸에 냄새가 나고 있어 IZE 와 쐈 한 번 더 한 번 더 어어 중독돼 아우 스피커 뭐 먹었어? 냄새가 나 저게 마스크가 아니라 치석이라는 소문이 있어 노란 마스크 정말 냄새가 여전하구만 어쨌든 우리는 빨간 마스크님의 불을 받아서 여기로 왔다 도대체 그녀가 우리한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던데 도대체 뭔지 정말 궁금하구만 일단 들어가보도록 하죠 우리 빨간 마스크 사례협회장에 가봅시다 들어가자고 고고 음 여긴 오늘은 어떤 꼬마를 이렇게 입을 꼬매줄까? 음 оeten 빨간 마스크님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님 빨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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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반갑습니다 감장 어 이거 경박스럽게 웃는거예요? 교황 마스크 그렇게 웃지마 귀신은 그렇게 웃지 않아 아 그럼 아 이렇게 웃지않아? 나 그러면서 토하면서 웃계써? 빨간맛이 오늘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바로 회의장으로 가시죠 좋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꼬마애들을 괴롭힐지 회의하는 건가? 정말 기대되는구만 자리에 앉으세요 어? 뭐야 빨간 마스크님 does this 이번에는 어떤 일을 벌이실 생각이시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소집한 이유는 이제 더이상 여러분들이 이 협회에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네헿 음성음성 이게 무슨말이죠 빨간 마스크님 그는 무슨말이 저는 하얀마스크입니다 빨간USK님이 찢어놓은 입을 꼬매주는 직업을 하고 있죠 잠깐 기다려보세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을 다 죽이고 레인보우 마스크로 써서 새로운 전설을 만들 것입니다 예? 우리의 전설을 다 뺏어갈 생각이야 빨간 마스크 우리 마스크를 지켜야돼 도망가 빨간 마스크 녀석 오오 놀래라 빨간 마스크 녀석 우릴 배신하고 우리 마스크를 훔쳐가서 노란 마스크의 능력과 하얀 마스크 능력 각자의 마스크 능력을 훔쳐갈 생각인거에요 마스크의 능력이 정말 큰일이구만 빨간 마스크가 우릴 배신할 생각이야 여기 빨리 탈출해야겠어 자 여러분들 이 빨간 마스크 살인협회장을 도망쳐서 나가야됩니다 레인보우 마스크 너 녀석 나를 배신하고 어 안돼 절대 안된다구 방금 노란 마스크 입을 가져왔다 냄새나는 입을 말이지 이 하얀 마스크는 절대 너한테 줄 수 없다 하얀 마스크 내 컬렉션에 넣어주심 야 빨간 마스크 어? 이 돼지코 마스크님이 너를 상대해주도록 하지 으 th 하확 방금 한 명 없애우는 길이다 으覆 shadows 이럴수가 우리 마스크를 다 모조리 흡수할 생각이야 투명한 포션이 있군 이럴수가 내가 쌓아둔 이 하얀마스크 업적은 절대 뺏길 수 없어 꼬마이들이 입을 꼬매줄거라구 방어력 포션 빨간마스크 네번째 피 이게 뭐지 주황 마스크 도시 전설이 될 생각인거야 절대 그럴 수 없지 이 하얀마스크 우리 마스크들이 지금 많이 잡혀있어 자 이거 빌려줄테니까 애들을 구해 알겠어 다랑 아 저 신경을 샀거든요 노란 마스크님!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도망가! 빨리 뛰어! 아랫! 아랫 용암이야! 안돼! 빨리 도망가세요! 파란 마스크님! 아니 그나저나 파란 마스크님! 당신은 빨간 마스크! 귀가 아프구만 아랫 마스크가 날 구하러 왔구만 빨리 도망가세요! 파란 마스크님! 빨간 마스크의 연인 아니겠습니까? 빨리 말려보세요! 어휴! 왜왜왜왜 죽었어! 누가 죽어졌어? 누가? 빨간 마스크가 빨리 도망가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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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저건 좀 덜 떨어진 녀석이 어디갔지? 어? 어디갔지? 어? 으아앗아아아아앍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앍 내 기분이... 마스크가 없어 으으으으으으으으아아아 이러지마ا아 이럴수가! 여기 갇혀 있으면 안돼! 우리 마스크가 뺏길지도 모른다고! 안녕하세요 돼지코 마스크입니다 도이씨 너는 돼지코를 왜 만드는 거지? 으음! 내, 나는 아주 슬픈 전설이 있지 뭐지? 분홍소세지를 너무 많이 먹었어 코가 돼지코가 돼버렸어 그 드립을 방송에서 정말 할 줄이야 으하하하하하 어이, 너무 맞아! 빨간 마스크! 정말 지시코 쿠란 돼지코구만 흐하하하 흐흐흫 음... 근데 하얀마스크이 궁금한게 있습니다 뭐지? 왜? 왜 어류들이 힘을 하쳐서 저 빨간 마스크를 이길 수가 없는거죠? 빨간 마스크는 칼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아? 우리는 무기가 없어요! 이 가위를 어떻게 이깁니까? 너무 간단한 일이고 말 정말 맞는 말이잖아 빨간 마스크는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있죠 저희가 이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맞는 말이었어 빨간 마스크는 멍청하기때면 가능하... 오! 초록 마스크님! 초록 마스크야 우리를 구해주러가 있어 시금치금 많이 먹어도 힘이 세다구 그래? 그래? 뭐이야? 빨간 마스크 옛날부터 마음에 안들었어 이때는 이제는 봉사를 해줄 체리다 탐해라! AAAA Parce 여러분 칼! 흐흫 정말 멍청하구만 그런 녀석을 믿은 내가 바보였어 이 녀석 초록 마스크! 니가 사남이야? 제발 빨간 마스크님 정말 멋지십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저는 이런 배신자들만 남기다 아 이제 다시 나갈까요? 네 저쪽은 노앙 마스크 YES!! 왈도 노앙 마스크 YES!! 꼭 해주세요!! 은비~~ ählt..? 안을 열어주세요!! 으아앙아앙아앙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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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니 왜 문을 안 여는거예? 도망갔어. 문을 안 연게 아니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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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주황 마스크님이 역시 짱이시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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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빨간 마스크 안 뺏어 o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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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엔더 중재야 오케이 아무래도 빨간마스크에 피를 찾아서 여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황금사과 좋다 어허 신속포션 좋다 좋아 엔더진주의 신속의 황금사과 어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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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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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시간이 끝났다 도망가 아 아아 도망가야돼 아 이러지마대용 음 후후 우리 얘기로 한번 풀어보자 하얀마스크 이쪽에서 얘기해야지 그럴까? 우리 얘기로 한번 풀어보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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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나의 운명의 동반자 같은 마스크 뭔 뭔소리야 문을 열어봐 일단 그래 열어보라니까 난 널 해치지 않아 하얀마스크 거짓말 치지마 진짜야 문 한번 열어봐 춤을 추면 한번 열어주도록하지 쁘 rempl 트리플악사춤 안 열어줄 안 안 열어준다고 넌 NOT respons 마스크를 벗어봐 얼굴보고 평가해주지 여기 봐봐 여기를 네가 원래 그 본 모습인가 即将 진짜 무슨 생겼구먼 돌아가 내 얼굴 보고 욕하더니 정말 별로구만 죽을 수 없애! 그 운명이 무슨 문제야? 너의 마스크라면 값어치가 있겠구나! 이러지마! 거기서봐! 이 멍청한 저런 마스크! 시금치만 먹더니! 어떻게! 살려주던가! 힘이 세던가! 나보다 잘생기던가! 나보다 돈이 많던가! 마스크를 벗어봐! 얼굴에 평가해주지! 응! 좋지! 좋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감칠게! 입이 없구만! 응! 그게 내 매력 포인트라고? 자이언마스크님은 단골인가 봅니다! 너희들은 왜 여깄지? 같은 처지인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저 다섯 번이나 죽었습니다! 아니! 봐주질 않고 있어! 살려줘! 살려줘! 아니! 나만 쫓아와! 쟤가! 나도 나도! 운명의 동반자래! 어이! 노란 마스크! 냄새가 나고 있어! 오고있어! 노란 마스크가 오고있다고! 아! 근데! 문을 열어주는 더 좋은데! 점점 썩은내가 나고있어! 아! 노란 마스크! 노란 마스크! 노란 마스크! 노란 마스크! 짱! 노란 마스크 짱이야! 노란 마스크 짱이야! 내가 짱이야! 돈 난다! 돈 난다! 돈 난다! 돈 난다! 돈 난다! 오! 나이스 나이스! 노란 마스크 냄새 나니까 처리하도록 하죠! 굿짱! 베리 굿짱! 집집도pri Bomb 지금 일할때 가 아니겠구만 빨리 탈출해야겠다 store loom yes 아 t4 아 제발 한번만 한번마 한번마 sorh tys tweet 으그래도 Про 이러지마셔요 heard 한번만 살려주세여 5 est filt 이건基 왜한번미 새눠 IL tai AALL ape euch 아 infant 안녕하세요 오늘 빨간마스크가 너무 강력하군요 그러니까 말이야 탈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린 망한 것 같아요 엔더 진즈를 저한테 모아보세요 나가보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창구를 뒤지기도 전에 다 죽었답니다 오케이 굿 주황 마스크 주황 마스크 가있어 약간 뒤로 갔다가 오오 굿굿굿 역시 주황 마스크님 죽기싫어 저기 앞에있어 앞에있어 조심해 앞에있어 조심해야돼 좋았어 이번엔 진짜 탈출한다 이번엔 안잡힐꺼야 신콘한다 신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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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기서야! 음 들어왔어 그렇다면? 이제 슬슬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으흑 음 뭐 이런데 있는거 아냐? 아닌데? 으흑 쓰읍 쓰읍 어? 뭐야? 위치..빴다 저왕 신속 투명왕 오케이! 이런 젠장아이! 일로와라! 진정해! 하얀 마스크 나야! 난 넌 죽이지 않아! 으흑 죽일꺼잖아! 아니 비위보나가 어디있는거지 도대체 아니 비위보나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으흑? 으흑? 이러지마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이게 뭐야 문 닫았지로 문 닫았지롱 안대지 문 닫았지롱 문 닫았지롱 으흑 으흑 압 이럴 수가... 난 널 죽이자! 날 믿어! I promise you! 그냥 말해 날 그냥 죽여 안 돼! 난 널 믿어 너도 날 믿지? 응 널 죽일거는걸! 멍청한 녀석 잡히기만 하고 말이야 아니야 당신 여기 단골이지 아니야 내가 꺼내주도록 해 기다려봐 오 뭐하는거야 여기 여기 탈출구 탈출구 탈출구? 일로 내려가면 살 수 있는거 맞아? 일로 내려가면 몸이 분해가 되지 아아아아아아 살 수 없어 살 수 없어 인생 탈출구라고 하나? 인생에서 탈출할 수 있어 일로가면 안되겠다 비번 찾은거 없어? 2번? 나는 밖에서 숨도 못 쉬어봤어 하하하하 아아 거참 이거 곤란하게 됐구만 하하 하하 어떡하냐 우리 탈출 못하겠는데 오늘 뭐니? 오늘 빨간 마스크가 뭘 잘못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강력해져서 가차없어 응 그냥 마스크 주자 그래 은퇴하자 은퇴하자 아이 그러자 아 나 이 마스크 주고 그냥 국밥집이나 운영할랜다 가자 은퇴하자 그래 나 깼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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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 마스크가 오늘 캐리하고 있어 야 너네 진짜 쓸모없어 니가 쓸모없다고 좋았어 그만갔지 주황 마스크 역시 넌 최고야 난 왜 자꾸 봤던 장면을 대풀이하는거 같지 저건 왜 항상 저기에 있어 내 말이 그말이야 이..이거..이걸 어떻게 하지 뭐? 멍청한 녀석들 ont 문은 열렸어 문은 열렸어 괜찮아 노란 마스크 빨리 도망가 확 음 으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으이쓸 으어어어어어어어 어긋도 긁고야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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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찾어보느라 또 어딧지? 이 책잠 좀 안대겨봤나? 아 여기 없네 Chief 뭔데? 뭐죠? 빨간 마스크님? 여기있어! 촛불로 만든 하트야!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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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트가 찌그러진 거 같지? 러브! 정답이야! 아니 고백해놓고도 죽이는 게 어딨어 안녕하세요 빨간 마스크가 나한테 고백을 했었어 근데 내가 죽이덕은 아 그렇구만 나갈 수가 없어 나는 오늘부로 이 마스크를 회포해서 때려칠 거예요 던지 얼굴다 그러면 쓰레기통에 이런 이 분홍 마스크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 인생을 탈출해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다른 분홍 보라마스크지 보라마스크로? 그래 거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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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을 그렇게 제가 또 나쁜 짓을 또 저질렸네요 에이 저도 어떡하면서 살겠습니다 에이 어떡하셨습니까 인생이 다 그런걸요 바각국림도 맡아보자 바각국림도 맡아보자 바각국림도 맡아보자 빨간 마스크님 그냥 살려주세요 그건 안돼요 너 솔직히 말해 너 솔직히 말해 뭐죠? 너 지금 그냥 우리를 죽이고 싶은거지 정답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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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탈출을 시켜줬다 아 오예 이런걸 내가 당할거 같애 아쉽구만 후 갑자기? 아 야 주황마스크 하고있어 영웅의 주황마스크 왔어 주황마스크 왔어 주황마스크 너밖에 없어 생각이 없다 주황마스크 역시 넌 나 나리로 구해주 생각이 없다 오우 꼈어 오케 나이스 좋았어 주황마스크 우리 구해줘 싫어 왜? 싫어 구해지도 똑같잖아 싫어 난 포기할래 그건 빨간 맛 같아 얘기해 나 오늘 안 될 것 같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 죄 없다 죄 없다 한번만 한번만 열었도록 하지 아아 넌 거기 살아 rights 아하하 알았어 미안해 한번만 한번만 더 아 진짜 이번엔 탈출하자 와 오늘 탈출하기 진짜 힘들다 원래 다 잡히면 게임을 패배하는거거든요 근데 그러믄 나 오늘 왜 그래 하아갓!! GAR을 안 뒤져 봤나? 아 비번 하나만 했으면 되는데? 네? 뭐야 뭐야? 땡 1 땡 1 공 2 이거다 찾았어 얘들아 가자! 탈출하자 탈출 탈출 고고 탈출 비번 하나가 뭐지? 뭐야 뭐야 오 어? 오 올라가기 힘든데? 어우 뭐야 1 1 0 2 와야! 야 1202 1202 나가나가나가나가 빨리 와요! 파란마스크님! 어 어 하얀마스크님! 드디어 정각을 찾아났군이요! 1202 나가! 좋았어 빨리 풀어 난 진짜를 몰라 진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좋았어 먼저 갔어요 제가 나머지 사람들을 인솔하죠 좋았어요 빨리 오지 아니야 아니야 가! 오고 있어! 여기구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하얀마스크님!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뭐지? 사실 옛날부터 제 보라마스크에 흥미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길이 맞아? 이쪽이 길이야 바보해 길이야 길같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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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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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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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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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내가 무지게 마스크가 되겠어 마스크를 다 내놔 이럴 수가 엄청난 야망을 갖고 있었잖아 와이다이 멍청이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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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빨라졌잖아 신속 포션 오 잠깐만 뭐야 다 죽어라 신속 포션 나만 살아남을꺼야 마스크는 나 혼자뿐이야 어잉 띠용 빨간 마스크님 빨간 마스크 빨간 마스크 큰일난거 같은데요 저희 살인협회장이 들킨거 같은데 넌 아무것도 안했어 아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어린아이의 입을 꼬매지 않았답니다 어이 저 저 여기 슈퍼 갔다 온겁니다 당신 입이 수상하구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스크 살인협회는 망하게 되었다 노란 마스크 너도 왔니? 난 그냥 안 씻은 죄밖에 없어 자수해 봐야 자수해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었다 끝 경찰이 아니라 고계단인데? 끝 무서워 체포당하고 말았다 체포당하고 말았다 아잇 저 잘못 엎뼈니까요 있잖아 맞다 맞다 고마워 으 끝 으 감사합니다.